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본문이 어떤 허름 안에서 나오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한 번 잠시만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장 1절 한 번만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이 아는 이 유명하고도 익숙한 본문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오는 그 말세를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견디기가 힘들고 위험한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허름 안에서 말씀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세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은 다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위험한 때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왜곡되면서 말세의 이 고통과 아픔에 두려움과 질구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말세가 고통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참 두렵고 아픈 시기가 오는데 그런 때를 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여러분이 귀한 말씀은 우리를 유익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그 진리 자체도 우리를 많이 격려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아픈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많은 유익을 우리의 삶에 갈다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세를 살고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영혼들이 다치고 상하지 않고 영혼에 무수한 유익들을 주면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선을 행하며 우리의 때들을 살아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한 번 우리가 읽은 본문 한 번만 볼까요?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깊은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 본문이 전치사가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네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보통은 전치사가 그렇게 반복되지 않고 한 번의 전치사만 나오고 나머지 네 개가 쭉 이때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 방법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놀랍게 전치사를 네 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교훈에도 나오고 책망에도 나오고 바르게함에도 나오고 의로 교육하기에도 나와서 이 네 번의 전치사를 반복하면서 네 가지를 다 하나같이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유익들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아프고 어려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믿는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그 교훈으로 우리를 딱 붙들어주는 일에 성경은 너무나 유익한 책이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말씀에 딱 설 때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의 목표와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조국당의 몸을 담아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늘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지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 모르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아픔의 뿌리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줄곧하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학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는 말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텀나는 대로 읽고 텀나는 대로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들을 제대로 누려야 여러분은 정말 이 학교를 제대로 누리면서 다닐 수 있겠지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알게 하는 교훈하는 일에 유익을 끼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책망함을 통해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 깨닫게 하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뭔가 봐야 할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는 복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섬겨보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약점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저렇게 나쁜 사람들보다는 괜찮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딱 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모자라는지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낫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았을 자리에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얼마나 추하고 모자라는지 우리의 부패와 악함과 추함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드러나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깨어짐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리석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야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깨어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주님은 깨어지고 상한 영혼을 찾고 계신데 그 깨어짐이 뭔지가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심령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언제 우리가 애통하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전혀 보이지 않던 우리의 진면모가 생명과 진리이시 말씀 앞에 딱 서서 빛으로 진리가 우리를 비추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제대로 된 책망 책망하는 말씀의 책망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오늘 조국교회의 문제는 저런 것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70년대와 80년대의 그 황금 시기를 지나왔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교회를 돌아볼 때 오늘 이 조국 땅에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이 너무 줄어들었다 너무너무 많이 줄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울기를 멈추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프다 조국 땅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부여해졌는데 온 세계가 조국 땅을 주목하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조국 땅이 이렇게 아픈 것은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세상을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들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일이 있어야 세상이 평안하고 행복이 뭔지를 알텐데 여러분과 저의 눈에 눈물이 자꾸 말라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너무 아프다 세상이 너무 아프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조국당의 이 아픔이 멈추고 새로운 복댐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보게 될 텐데 너무나 오늘 조국교회의 아픔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피상성에 있다 너무나 문제를 피상적으로 보고 일반 세상과 윤리와 도덕이 보는 수준밖에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내면과 영혼의 상함과 공고함이 뭔지를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읽어내고 해석하고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아프다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복된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듣고 눈이 열리고 영혼이 깨뜨려지고 내면이 깊이 만져지면서 그저 세상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수준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함이 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서 보시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열려져서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내면을 만지는 사람의 영혼을 만질 줄 알고 그 중심을 만져줄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드러나도록 자라야 조국 땅이 소망이 있겠지요 여러분의 변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르게 하는 일에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세 가지가 요약되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교정 여러분의 삶에 뭐가 지금 교정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그 교정이 회복을 가져오고 회복된 여러분의 삶에 교정되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른 자람과 성숙과 변화가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끼치는 유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주 넋두리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목사님 예수 믿은 지 20년이고 30년인데 너무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말하고 듣는 시대를 살죠 왜냐하면 말씀이 와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 유익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뼈가 어긋나 있으면 도저히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디가 어긋나 있는지를 알아야 교정이 일어나고 그 교정이 일어나야 건강한 회복이 있고 회복이 있어야 자람과 성숙이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 코로나 3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조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성숙과 변화가 조국 교회에 너무 절실하다 아픈 시기들을 지날 때 조국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덜추어져서 온 조국 땅에 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가져주는 건강한 자람과 변화와 성숙이 있도록 여러분이나 제가 생명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더 충실하게 우리의 신앙이 재조정되고 다시 교정되고 바르게 자라게 되는 일들을 거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바른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이제 조국당에 있어야 한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네 번째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들으세요 제가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이 다시는 안 불러줄 것 같아요 시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맞춰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유익게 하셔서 어디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까 17절 입니다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모으고 싶어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을 끼칠 때 끝없이 끝없이 나쁜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을 이겨낼 능력을 덧입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무수한 흔적들을 떨쳐내면서 죄와 악을 향한 흉기로 사용되던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의의를 위한 병기로 사용되는 그 능력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유익을 끼칠 때 이 모든 시대의 경향을 거스르면서 시대의 정신과 이 아프고 공고한 고통하는 때의 도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거슬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른 선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것 오늘 조국 교회를 향해서 조국 사회가 부류짓는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믿는 바를 행해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인격으로 말로 삶의 가치로 드러내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 시작할 때 깨어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변화와 자람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세상이 그렇게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귀한 학우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조국 교회가 조국 땅을 살찌우고 복되게 하는 귀하고 영화로운 날 함께 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도 충실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내는 복댐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하늘 우리 아버지여 이 귀한 학우들 이 귀한 학교 귀하신 선생님들 주의 은혜와 생명 진리의 부여함으로 많이 복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의의 병기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으로 우리 삶을 찾아오고 우리 조국의 교회를 그렇게 바꾸어 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편만하게 임하도록 복비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급 ben 어 financing 감사합니다.